방어적으로 해야돼 중독조합이 너무 안좋아요 여기여기 여기가네 진짜 포토르시하네 여기다도 할려나? 다른 한명 토스나 막을 수 있겠지? 스포닝 먼저 가셨네 선스포닝이면 막죠 와 진짜 양쪽으로 포토르시하네 참 나 토토스 초이스 해가지고 양쪽으로 포토르시 하다니 근데 이건 막으면 또 할만해요 막기만 하면은 되게 유리해지는건 아닙니다 근데 할만하지 되게 유리해지는건 아닙니다 그정도로 토스가 사기거든요 막긴 막았네 오 좋아좋아 꼬리폰 나이스 전판에 한번 당해보신거 같아요 세신님이 세신님이 채팅으로 말씀해주셨거든요 둘이 이제 포토르시한다고 양쪽으로 진짜하네 야 그렇다면은 나는 몰래 팩토리다 어차피 상대방은 지금 둘다 캐노르시를 했기때문에 포토에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라색은 계속 포토 투자하네 지금 보라색은 계속 포토 투자하네 뭐야 노란색도 하는거야 뭐야 이 프로블르 한 명은 몇시에 있는거야? 한 명은 몇시에 있는거야? 저거님이 굉장히 이정도면은 잘 막아주셨어요 진짜로 제가 잘 해줘야죠 저거님이 잘 막아주셨으니까 팩토리 짓고 상대 본진에다가 가지마 가지마 도움드릴 수 있는 도움드릴 수 있는 도움드릴 수 있는 도움말 도움말 뭐야 여기다가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는겁니까? 팔은 왜 지웠어야죠 여기다가 팔도 왜 지었소죠 여기다가 등잔빛이 어둡다고 똑같이 한번 당해봐 똑같이 해줄게 우리 편한테 캐논루시 한거 그대로 갚아준다 당한게 많으신가봐요 깜짝 놀랐죠 치즈 모드도 되어있어요 더 깜짝 놀라실거에요 아 가지마 가만히 있었죠 터렛도 짓고 있어요 아이고 나갔네요 상대 수고하셨습니다